단계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아주 신속하게 아주 간단하게 가정해서 통증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통증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참고하는 자료는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책은 참 여러분들이 집에 두시고 가정의학 백화처럼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8 내추럴 에메디스인 Where There Is No Doctor or Medicine 의사도 약도 없는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58가지의 천연치유 활용 이야기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아주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몇 시간에 걸쳐서 좋은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천연치유 요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침마다 저를 보면 부원장님 이쪽이 아프고요 등쪽이 아프고요 어깨쪽이 막 아프고요 명치 끝이 아프고요 막 그러시는데 이번 시간에 그 궁금증을 좀 해결해 볼까요 어디가 그렇게 아픈 게 어느 부위가 안 좋은 건지 그런 이상 소견과 함께 그렇다면 이런 통증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응급조치로 여러분들이 그 통증을 없앨 수 있는지 이번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욱신욱신 통증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자 먼저 통증 부위별 이상 징후에 대해서 어느 부위에 이상 소견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심장에 문제가 있을 때 왼쪽 가슴 부분이나 팔이 이유 없이 막 저리거나 그런 분들 계시죠 왼쪽 가슴 부분이나 이렇게 팔이 이유 없이 막 저리거나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처럼 막 저리고 그 다음에 아프다면 심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심장과 가까운 척추에도 통증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혹시 스탠트나 바이패스를 하신 분들 외에도 내가 심장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이상 소견을 추측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폐와 횡경막이 안 좋을 때는 특별히 왼쪽에 이 목 부위에 통증이 있거나 또는 이 어깨에 통증이 있다면 기관지가 좋지 않다는 사인이라고 합니다 어디가 안 좋으면요 왼쪽에 이렇게 목 부위와 어깨에 통증이 있다면 기관지가 좋지 않다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호흡이 불규칙하고 통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와 횡경막 쪽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소견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나 담낭 쪽에 문제가 있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가슴의 아랫부분이나 어깨 쪽이 마치 바늘로 콕콕콕콕 찌르는 것처럼 고통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증상이 심할 때는 오른쪽 목 부위까지 뻣뻣하게 동맥경화처럼 그런 증상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 자, 어디가 안 좋으면 그럴 수 있다고요? 간이나 담낭 쪽, 쓸개 쪽이 안 좋을 때 오른쪽 가슴의 아랫부분이나 또는 어깨 쪽이 바늘에 찌르는 것처럼 통증이 막 올 때는 이런 증상을 추측하시라는 겁니다 저에게 맨날 증상을 호소하시는 우리 선생님이 안 오셨네요 그리고 또 오른쪽 목 부위가 뻣뻣해질 때는 간과 담낭 쪽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추측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위와 췌장에 좋지 않을 때 그때는 계속적으로 밥을 먹어도 소화가 조금 정체되는 느낌이 들고 계속해서 예를 들어 급성췌장염이 50% 이상일 때 명치에서 갈비뼈의 이 왼쪽 아래쪽이 아프고 뒤쪽 부위가 계속 우리우리하게 아프고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정체 증상을 느낄 때는 바로 위나 췌장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배꼽 주변에 통증이 있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배꼽 주변의 통증은 소장에 염증이나 격련이 생겼다는 사인입니다 이 증상을 계속 배꼽 주변이 우리우리하고 통증이 오는 증상을 계속 방치하게 되면 소장의 재기능을 하지 못해서 소화작용이나 또는 배변활동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신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결장과 탈장의 이상 소견을 가지고 있을 때는 오른쪽에 골반뼈와 배꼽의 중간 부위가 배꼽의 중간 부위와 오른쪽의 골반뼈 부위가 지속적으로 통증이 올 때는 결장과 탈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쉽게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 키드니 신장과 또는 이게 여기 보면 요관이 있죠 이 방관까지 소변을 나르는 요관이 있습니다 소변의 관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갈비뼈 밑에 모든 부위의 고통이 이렇게 통증이 자꾸 유발이 됩니다 특별히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 신사고체나 심부전증이나 만성심부전증 또 신장에 결석이 많으신 분들은 액이 낳는 것보다 통증이 더 심하죠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신장에 결석이나 간에 담석이 많으신 분들은 굉장히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는데요 이럴 때는 수분을 적당히 섭취를 하셔서 또는 적절한 하체 운동이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도록 운동을 해주시면 이런 증상들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광암 상당히 무섭습니다 여성분들 이제 애기 낳고 나서 방광염으로 고생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방광암이 생기면서 계속 현료를 보시다가 고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방광은 물론 이 골반의 통증은 요도와 방광에 이 요도 쪽과 방광에 염증이 생겨있다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광에 염증이 심하게 되면 소변을 볼 때 극심한 통증을 찌릿찌릿한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자 이런 여러가지 징후들을 보셨습니다 오른쪽 어깨 끝이나 명치 끝이나 뭐 이 소변을 놓을 때 통증이 오거나 자 이런 여러가지 장기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아주 신속하게 아주 간단하게 가정해서 통증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병의 시작은 통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중국에서 오신 여사님들 여기 좀 계시죠 중국에서는 통증이 오면 꼭 발마사지 하러 가시죠 발마사지 하러 가셔가지고 체하거나 이래도 마사지샵에 가시고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가면 뭐부터 하냐면 조격부터 해줍니다 맞습니까? 조격을 해요 사실은 조격은 상당한 과학입니다 여러분 발바닥에 오장육부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오장육부를 특별히 암환자들이 항암이나 방사선으로 혈액순환이 안되고 자꾸 손발이 저리고 전기가 와서 찌릿찌릿하고 이거 다 혈액순환이 안되고 혈관이 다 막혀있다는 신호거든요 이럴 때 통증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물을 마시면서 하이드로테라피 켈록 박사가 하이드로테라피 수치료를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두 컵 드시고 식사 1시간 전에 물을 두 컵 드시고 식사하자마자 물을 두 컵 드시죠? 좋습니다 식사하고 2시간 뒤에 물을 드시고 물은요 가장 좋은 통증 완화제입니다 통증이 올 때 그 혈관에 있는 콜티졸이나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이나 이런 염증을 유발하는 아이들을 씻겨 내려가게 합니다 그리고 통증이 심하실 때 여러분들이 미네랄을 드셔보세요 미네랄 워터 요만한 거 산소 워터 요만한 게 한 100만원씩 하죠 통증이 있을 때 산소 딱 들어가면 말짱해지죠 어떻게 하시면 돼요 100만원짜리 미네랄 워터를 사시는 게 아니라 물에다 소금 딱 넣어서 바로 드셔보세요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전단 물질이 자꾸 씻겨 내려갑니다 그것과 함께 이렇게 조격을 해주시면 물을 먹기도 하고 샤워를 하기도 하고 수치료를 하기도 해서 물치료로 여러분들이 통증을 완화시키는 것은 과학 중에 과학입니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병의 시작은 통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때 어떻게 하시냐면 발을 뜨거운 물에 넣어서 조격기 여러분들 다 있으시죠? 조격기 없으세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암환자분들은 집집마다 조격기가 좀 있으시면 좋습니다 물론 이제 목욕탕이 있으신 분들은 또 탕을 활용하셔도 되겠지만 반신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더 좋은 건 이제 조격을 조금 하시면 혈액순환이 굉장히 원활하게 되고요 특별히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분들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도 소화기 계통이 약하신 분들도 주무시기 전에 조격을 하고 주무시면 혈액순환이 완활해지면서 노곤노곤한 모든 젖산 피부로산이 싹 씻겨 나갑니다 그러면서 피로가 굉장히 빨리 회복이 돼서 여러분들이 다음날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실 수가 있고요 통증이 비교적 상당히 완화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격하는 방법은 발을 뜨거운 물에 넣어서 조격을 20분이나 30분 정도 해주면 통증이 상당히 완화가 되고요 발을 담근 다음에 나올 때 20-30분 정도 조격을 하고 나올 때는 반드시 그 시간과 비례하게 10대 1 정도 20분 정도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 1, 2분 정도 찬물에 담그고 이렇게 교차하시면 냉온 교차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아니면 끝나고 나면 반드시 미지근한 물로 찬물에 가까운 미지근한 물로 한번 잠그고 나오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자 그래서 10분이나 15분 동안 통증이 있는 부위로 조격을 한 상태에서 마사지를 계속 해줍니다 림프 마사지를 발바닥을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고 또 이렇게 종아리 쪽에 마사지를 해주시면 조격을 하는 동안 그리고 조격을 하실 때 반드시 머리는 차갑게 하십시오 열이 위로 확 올라갔어요 뚜껑 열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막 압이 올라가면 안 돼요 압이 올라가면 안 되니까 이럴 때는 찬물수건을 머리 위에 올려놓고 조격을 하시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 통증이 완화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통증 부위에 뜨거운 물수건을 대준 채 마사지를 해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통증이 손발과 팔다리에 있을 경우에는 뜨거운 물과 찬물에 뜨거운 물 3분 찬물 1분 3대 1 간격으로 번갈아 가면서 냉온 교차법으로 수치료를 하십니다 수치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굉장히 쉬우면서 모든 암환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온도 차이가 클수록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로 시작해서 찬물로 마감하는 거 이거는 집에 집집마다 대암 하나나 있으면 하실 수 있겠죠 수건만 있으면 하실 수 있겠죠 모두가 하실 수 있는 방법이죠 자 그런데 통증 부위가 이 몸에 있을 경우에는 핫앤콜드 온냉 교차법을 좀 계속 시행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뜨거운 물수건과 찬물수건을 꼭 짠 다음에 번갈아 가면서 몸에다가 뜨거운 물수건 3분 찬물수건 1분 비율로 얹어줍니다 3분 동안 뜨거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제 복부 쪽에다 하셔도 되고 폐나 간이시면 병변 부위 가까운 데 여러분이 요새 수찜질 하듯이 똑같이 수 패치가 없는 분들은 또는 수찜질기가 없는 분들은 이 물로 하시면 돼요 수치료로 물치료나 아니면 수치료 아주 다 효과적입니다 자 그래서 3분 동안 뜨거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아주 뜨겁게 하되 마른 수건을 통증 부위에 몇 장 그냥 맨살이 하시면 맨날 아침마다 저한테 오셔서 여기가 저번에 여기 보세요 부원장님 여기가 얼룩얼룩하고 피부가 막 화상 입은 것처럼 이래요 냉온에 의해서 모공이 열리면서 그냥 울글불글불글불 많이 해주시죠 나중에 진정되시긴 하지만 혹시 이제 계속적으로 진통을 억제하기 위해서 찜질을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마른 수건을 통증 부위에 몇 장 까시고 그냥 톡톡한 수건 한 장 까셔도 됩니다 아니면 면 네일을 입고 하셔도 돼요 그 위에 통증 부위에 마른 수건을 깔고 그 위에 이제 물에 꼭 짠 뜨거운 수건을 3분 정도 얹히고 그 위에 뜨거운 게 금세 날라가니까 비닐을 한 겹 씌우셔도 됩니다 숯도 뜨거운 핫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에 비닐을 씌우시면 온도가 더 오래 유지가 되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뜨거움이 식지 않게 해주고 이 상태로 3분 정도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반대편에 차가운 수건으로 얼음 띄운 물에서 꾹 짠 수건으로 1분 동안 환부에 얹습니다 다시 뜨거운 물수건을 얹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냉온 교차법을 7, 8번 정도 번갈아서 환부에 하댕콜을 하면 통증이 가시면서요 냉온 교차에 의해서 몸에 있는 염증 부위들이 그냥 쫙쫙쫙쫙 숯에 의해서 흡착되듯이 뜨거운 물수건과 찬물수건을 교차할 때도 냉온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나 촉촉 흡착해내는지를 모릅니다 자 그래서 면역력이 급속히 높아지면서 질병을 이길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통증부의 온 냉교차 치료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아로마 테라피에 대해서 자주 강조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아로마 테라피가요 유칼립투스를 우리가 먹기도 하지만 폐나 기간지나 천식이 있고 각혈을 하시는 분들 특별히 암환자들은 다들 공주 왕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냥 물 드시는 것도 좋지만 요새 수소수나 자화수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셨지만 여러분들 물 드실 때 유칼립투스 오일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코알라만 그렇게 드시는 게 아니고 먹는 게 아니고 암환자들은 그렇게 드시면 호흡기가 많이 완화가 됩니다 기간지, 천식, 폐질환이 있는 분들이 그래서 이 유칼립투스 오일을 잘 활용하셔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유칼립투스 오일을 마시기 전에 인할레이션을 먼저 하십니다 유칼립투스를 물에다가 물 200ml 정도에다가 한 두세 방울 정도 떨어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드시지 마시고 한번 향기를 이렇게 흡입을 하세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마실 때 먼저 흡입을 먼저 한다 그리고 마신다 요거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통증 부위의 냉온교차 치료가 끝난 다음에는 이 멘톨 성분이 많은 페파민트나 유칼립투스 오일이나 또는 이 멘톨 성분이 많은 오일들 많죠 요새 블렌딩돼서 나오는 거 도테라나 여러 군대에서 천연 오일, 에센셜 오일 구매하실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을 좀 사셔서 그것을 이제 도포를 해줍니다 통증 부위에 찜질한 부위에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해주시면 진짜 환상이죠 아마시와 숯을 개어서 만든 숯 찜질팩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시하고 숯하고 유칼립투스 오일을 계속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번거롭죠? 막 숯물이 막 지지지지 흐르고 제가 이 가정의학과 교수님의 한 분이 저를 몇 달 동안 괴롭히시던 들으시면 서운하시려나 계십니다 이 교수님이 자기 진료실 위에 이 에어컨 바람 때문에 자기가 이제 그것 때문에 어느 날부터 가슴이 쎄 하면서 그 다음에 진단을 받기를 이제 유방암이 상당히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그게 이제 또 계속적으로 처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폐로 전의를 타서 흉수까지 찼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호흡하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그 몸으로 오전에 한 두세 시간은 진료를 하고 오후에는 집에 와서 저희 강의를 듣고 숯 찜질을 계속 하십니다 해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방에다가 숯방을 아예 만드셨어요 숯하고 아마시하고 개가지고 유칼립투스 오일을 해서 이렇게 개서 이 포바이폴 패치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패치를 했더니 주주주주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새카매지고 하니까 아예 숯찜질 할 수 있는 방을 만드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퇴근하고 오면 직장에 갈 때는 숯 패치를 이제 가운 밑에 완전히 도배를 미라처럼 싹 다 감고 가고 갔다 오고 나면 이제 숯찜질을 계속 이렇게 패치를 하시면서 이제 흉수가 다 빠지고 지금 상당히 많이 요새 전화 안 오는 거 보니까 많이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마시아 숯을 개서 만든 숯찜질 팩을 붙이시는 게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석션기처럼 죽죽죽죽 몸에 있는 염증들을 쫙쫙 흡착해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배우신 것처럼 요런 이제 몇 가지 천연 치료법을 겸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소장이나 위장이나 뭐 어깨나 등 쪽이나 또는 다리 쪽에 림프가 많이 모여 있는 쪽에 서해부 쪽에 모든 부위의 통증은요 통증 병변 부위 가까운 쪽에다 요렇게 하덴 콜 이 찜질 팩을 하고 그 다음에 아로마 테라피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아마시아 수술계에서 만든 숯찜질 팩까지 하시면 정말 환상적으로 독소를 빨리 배출하면서 해독도 하면서 통증도 완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치료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333을 하시면서 또는 골든시린 아키네시아 같은 이제 천연 항암제나 또는 항생제 계열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빨리 회복되실 수가 있겠죠 자 요런 몇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몸에 각 병변 부위에 통증이 있을 때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기ınız 제작 K дет valeur v v v v v v v v v 아멘